둘 셋! 반영바로썩! 안녕하세요! 락국입니다! 여러분 분들 계시네요. 오늘 이렇게 새하내드린 자신감기에 저희 락국이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역광이고요. 오늘 저희의 본연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좋은 알러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두 팀 다 정말 즐거운 경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. 안녕하세요. 네.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 저희 락국이 요즘 활동하고 있는 겨울 동안이라는 곡입니다. 두 번째 곡은 뭐죠? 네.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저희 락국이 이번 연도에 세 번째로 활동했던 평평이라는 곡인데요. 많이 많이 따라 불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2017년에도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저희는 두 번째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게요. 지금까지 락국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